빚 상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빚 상황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 채무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부채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짊어진 채무만 여러분들 지금 2013년 489조 원에서 지금 890의 거의 8조 원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얼추 뭡니까? 국가 채무가 이게 좀 과소평가된 것 같은데 천조 정도 됩니다. 천조.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도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연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연금 충당 부채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이 수치만 발표합니다. 국가 채무. 사람들한테 천조를 이제 넘어섰구나 이 정도만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채는 천조가 아니라 삼천조 정도를 육박하는 거죠. 천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한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가소평가됐다고 했는데 가소평가된 거죠. 이게 여러분 정확한 수치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2016년도에 626조에서 1068조를 늘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연금 충당 부채도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따지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천조가 되면 이게 GDP 대비 50%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천조가 되면 100%를 넘어서는 겁니다. 3천조가 되면 뭡니까? 150%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는 거죠. 빚을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빚을. 공공기관 이런 부채 한정적자 이런 거 다 빼고 연금 여러분들 충당 부채 다 빼고 순수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짊어진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국가가 짊어진 채무가 여러분들 천조가 넘어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GDP 국내 총생산 대비 50%라는 것은 국가가 3천조를 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입니까? 15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는 여러분 항상 이 천조 자료만 발표합니다. 이 자료만 발표합니다. 국가 채무자료만. 공공기관 부채는 일체의 여러분들 결국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될 거지만 전혀 발표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냥 빚내에서 쓰는데 바빴던 겁니다. 2017년도에 407조 7천억 전 여러분들 국가 예산 규모를 604조 4천억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돈을 잘 벌여서 늘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빚을 쥔 겁니다. 2017년도에 400조 5천억이었던 본 예산은 또 본 예산하고 나면 계속해서 추가 경력 예산이라고 또 수십조를 썼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50.9% 늘어났다. 본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성장률이 2% 3%도 안 된 나라에서 여러분들 성장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수입 증가율이 연간 여러분 2% 3%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2배 3배 정도 매년 늘려온 겁니다. 2019년 9.5% 2020년 9.2% 2021년 8.5% 그리고 2020년 8.3% 이렇게 여러분 늘려온 겁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부도 안 나겠습니까? 나는 엄청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 예산의 대부분 고정비 성격의 예산일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살림 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가장으로서 이런 경제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그래도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사업을 하든 나라 살림을 하든 가게를 꾸려가든 가장이든 주부든 간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 다음에 파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 맹료합니다. 국가 부채가 여러분들 한 3천조 각각 육박하는 겁니다. 3천조. 연금 충당 부채가 여러분들 눈에 그냥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뭐죠? 그 연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광미자님이 나라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네요. 그냥 손가락으로 끈들기만 해도 바사삭 와주시고 부서지고 무너진 만한 상황입니다. 다 빚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빚으로. 빚으로 먹고 노는 겁니다. 빚으로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의 나라빚이 얼마나 늘었냐. 노무현 143조, 이명박 180조, 박근혜 170조, 문재인 407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런데 이 407조는 순수하게 국가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짊어진 채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기업 부채하고 연금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천문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국가가 짊어진 부채는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DI, 이걸 우리가 흔히 많이 헷갈리는데 국가 채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짊어진 겁니다. 이게 국가 채무로 천조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이것만 여러분 발표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정직한 국가 여러분들 부채는 여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외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 부채를. 공기업 부채가 여러분들 벌써 뭐죠? 600조 정도가 육박한 거죠. 공기업 부채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D1, D2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보시죠. 뭐 3천조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부는 항상 이것만 발표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1,700조. 지금 이제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 부채를 합치게 되면 1,558조입니다. 여기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게 되면 뭐죠? 2,558조 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징계 7천조. 아, 천조. 그리고 공기업이 짊어진 게 600조.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 연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런 부채 규모가 여러분들 천조. 그럼 2,600조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봐도 현재 2,600조 정도의 빚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적 영역을 다이어트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국내 총생산 대비 연금 충당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은 31.2%. 미국이 한번 밝은 국가니까 세배된 9%, 캐나다 15.1%, 호주 24.6%, 한국이 49.6%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면 연금 계획에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튀면 그만인 겁니다. 다단계 여러분들 무슨 사기처럼. 적게 내고 많이 앞세대가 받아가기 때문에 연금 계획에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라는 것은 연금 충당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죠? 연금 충당 부채 절대 규모도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호주, 영국, 일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도 여러분 16.4%인 걸 봐가지고 일본도 공적 영역이 엄청 큰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게 2018년 기준이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비율을 훨씬 더 키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적 영역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공적 영역이 커지게 되면 나라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결국은 재정 위기를 맞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를 D1만 발표합니다. D1만. 천조 조금 넘었다. 천조 조금 넘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죠? 공기업 부채를 합치게 되면 600조 정도 합치면 거의 1600조가 되는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게 되면 뭐죠? 연금 충당 부채가 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림이 어렵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기하급 수조로 늘어납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불한 돈이 이렇게 큰 겁니다. 2022년도 연금 충당 부채가 1044조 원입니다. 2021년이 1138조 원입니다. 기하급 수조로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진짜 이런 부채 규모가 3000조 정도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빨대를 그냥 뭡니까? 나라 돈에 딱 집어넣고 끝까지 꿀 먹듯이 빨아 제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인 겁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회처럼 그렇게 돈을 써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연금 부채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1138조 2000억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200조 이상은 될 겁니다. 기하급 수조로 늘어난 겁니다. 연금 수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계론회사 애를 못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여러분도 다음에 뭡니까? 연금을 채울 겁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정치인들은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 계획에는 꼼딱도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계획을 들고 나왔지만 여야에서는 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표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당선되는 것 빼고는. 지도청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죠. 그냥 선거가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 당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엘에이 그냥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2021년 때 1138조입니다.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 공기업 부채가 600조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분 짊어지는 게 1,000조입니다. 다 합치면 3,000조입니다. 매년 연금 충당 부채가 수백조씩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보니까 58조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예요. 국가 채무라는 가장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여러분들 그거 된 것만 하더라도 58조 3,000조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GDP 대비 이게 1,000조니까 50%니까 3,000조 정도가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뭡니까? GDP 대비 진짜 국가가 짊어져야 될 채무가 150%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는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가 낮다.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지요. 2022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150%를 육박한다는 겁니다. 150%를. 계속해서 적자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 매년 70조에서 90조까지 적자를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통합재정수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문정권에서 만들어놨던 소위 고정비 지출 성격에 여러분들 그런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총지출 규모가 매년 적자입니다. 세금을 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린 것은 또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채 발행해서 빚을 늘리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매년 빚을 내서 70조에서 90조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겁니까? 참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에 선거였고 아무도 여러분들 그렇게 채무가 폭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음에 거들라게 됐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썩은 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무조건 구조계획해야 되고 그런 일을 2013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참 잘했다는 겁니다. 진주의로운 진주의로운 폐쇄 같은 일이 전국의 요원의 불꽃처럼 못 일어나면 결국 한국은 재정위기로 갑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금에 빨대 이름 꼽고 먹고 사는 사람하고 기간수 못 줄이면 결국은 나중에 재정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외부 채권단 이름도 진주를 해가지고 이거 잘라라 저거 잘라라 이거 줄여라 저거 줄여라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벌이는 뻔한데 성장률이 2% 3% 벌이가 뻔하지 않습니까? 김세직 교수가 30년 조사해 보니까 매년 성장률이 1%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조세 늘고 준조세 부담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뭡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적게 알려고 뭡니까? 근로시간 줄이는데 해란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나가 주거입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성력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택지 개발 늘리는 것조차도 그린벨트 다 묶어가지고 그런 것조차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에서 뭘 가지고 뭡니까? 앞으로 빚을 갚아내겠습니까? 나중에 배째라 하겠죠. 빚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기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다루어야 될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